선생님 네 어서오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오늘의 추천 아이는 뭐죠? 저희는 와인 좀 먹는데 아니 저기 항정살 투기 주시오 3 항정살 2인분 나왔습니다 아 잠깐 돼지고기 특유에 참 내가 없다 살코기는 연한 분홍 희고 견고한 지방 신선한 한돈이야? 신선한 한돈이군요 네 지방괄살이 완벽한 마블링 항정 돼지고기의 꽃은 가브리살이죠 EF4P3F 진한 선홍색 컬러 완벽하게 삼겹을 이루는 근육과 지방의 조화 삼겹살 마이얼 마이얼 보아하니 그 작동 말이 필요 있습니까? 네 뭐 필요하세요? 야 하하하하 아니에요 아멘